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벌써 4회차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출문제가 벌써 4회차예요. 그쵸? 시간이 참 빠르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느낀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또 야심차게 이론 문제를 하나 냈네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합격 점수가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내가 합격 점수는 도달할 수 있구나. 그래도 그 문제를 등한시 하진 않고 우리가 같이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밑에 하단에 여러분 링크 있을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기출문제도 다양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론 수업만 들어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 내에 들어와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강의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 1번부터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다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내가 풀어보고 피디팩 하는 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우리는 항상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수험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무조건 문제 풀면 다 맞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틀리고 함정도 파놨으니까 그 함정에 내가 헤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풀어봤을 때 아 내가 이거 오답 났네? 그럼 꼭 피드백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몰라서 여러분 틀렸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꼭 확인 작업을 통해서 정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중 베스트 플래켓스에 도입에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자 BPR과 여러분 ERP 시스템의 구축을 병행한다. 네 그 다음에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기존 업무의 처리에 따라서 ERP를 패키지 여러분 보세요. 기존 업무의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게 되면 기존 하던 방식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세요. 선생님 1번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ERP 시스템 구축 전에 BPR을 행해주면 더더 좋죠. 하지만 늦어도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죠? 라고 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까요? 좋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졌어요. 자 글로벌 환경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여러분 ERP의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다양한 기업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통합적인 그렇죠. 여기 항상 개별적이다. 이런 말표현 나오잖아요. 오답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통합적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주 올바른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속하고 여러분 어때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또 하나의 포인트로 굉장히 쉬운 문제로 언급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투명한 경영까지 여러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까지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이렇게 기능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회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원장형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개 다 나누어서 갖기 이런 말표현은 올바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상호, 분리된 이런 말표현 써 있죠. 음, 이런 말표현이 옳지 않은 거예요. ERP는 항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이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상호 분리가 됐대요. 딱딱딱 떨어졌대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말. 관계형. 이런 말표현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처리 구축. 뭐 다 통화.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바꿔서도 나오잖아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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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의 이런 말표현을 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하고도 짝짓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이다. 파라미터의 지정에 대한 프로세스 정의다. 이렇게 특징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해도 아주 대놓고 저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친구를 클릭해 주셔야겠죠. 좋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4번. 다음 중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에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여러분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이런 거 시험에 항상 많을 이런 말 표현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색안경 끼고 봐야 되잖아요. 진짜 맞아? 맞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틀릴 때가 더 많죠. 맞아요. 우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문제잖아요. 신유형의 문제 중에 속해요. 신유형이라 하기 전에 너무 좀 올드해졌나요? 그런데 신유형 중에 유형이에요. 앞에 있었던 1번, 2번, 3번은 계속 반복적인 문제잖아요. 역사가 깊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어때요? 진짜 차세대의 ERP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신규 유형의 문제로 맞습니다. 그 문제가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조한 데이터만 이가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말표현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옳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읽어주고 넘어가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고쳐놓고 그렇죠? 답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인적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아닌 거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제, 사회, 문화적 정환경 이런 거는 어때요? 누가 봐도 외부죠. 노동시장 외부죠. 기업 전략 외부예요? 기업 전략 어디에서 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부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여러분, 사실 우리 공부할 때 이 영향을 맺히는 외부적인 영향과 내부적인 영향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부적인 그 여러분 영향은 사실 읽어만 봐도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기업의 목표 같은 거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업의 목표, 기업의 정책, 기업의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죠? 기업의 분위기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누가 봐도 외부 아니죠. 내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도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 직무평가 방법 중에 그렇죠. 시험에 맨날 뭐가 나온다? 계량적, 비계량적 이런 말편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해요. 2급은 일단 이렇게 구분을 짓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에 대한 설명을 놓고 이것은 무엇이게? 라고 여러 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상기시켜 보세요. 어, 선생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구분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네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에 대한 설명을 싹 짓게 해놓고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고르세요. 올바른 설명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어때요? 아,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죠? 딱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네, 그래서 직물평가 방법 중에 계량적인 평가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서열법, 분류법 이 친구들 어때요? 비계량적이잖아요. 그렇죠? 비계량적인 방법이었다. 그렇죠?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량적인 평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중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선생님, 이 문제요. 네, 풀다가요. 처음 들어보는 거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이랑 뭐랑 묶어서? 공급 예측 방법이랑 같이 묶어서 여러분, 출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출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4지선다웅에 뭘 줄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공급 예측 방법을 껴놓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났어요. 좋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서 바로 이 기능 목록이 무엇이었죠? 공급 예측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구했어요. 이렇게 답은 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담아두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런 선형 계획법은 처음 봐요.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 네, 저는 이 문제 풀었어요. 풀긴 풀었지만 선형 계획법이 궁금해요.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사실 1급자들에게는 조금 대놓고 틀려라 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2급자들에게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끔 왜냐? 누가 봐도 기능 목록은 공급 예측이지 수요 예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아마 급수별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함으로 보아요. 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험은 항상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선생님, 네,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 중에 공급 예측 넣고도 문제를 출제하지만 그렇죠? 네, 그냥 수요 예측 방법에서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유료 합격!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량적인 기법, 정성적인 기법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로 이 두 가지로 수요 예측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수요 예측의 방법에는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선생님, 너무 too much 한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1급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 한 번이라도 저한테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다면 차후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 문제에서 풀이할 때 혹시라도 선생님이 높아심이에요. 높아심.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있어요. 산업공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접근법이 더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수학적 기법이라고 해서 수학적 기법도 사실은 존재해요. 자, 바로 이 선형계획법이 저 수학적 기법에서 수학적 기법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한다면 선생님이 이 문제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말 표현을 쓸 수 있죠. 정성적인, 여기다 놓고 정성적인 수요 예측 방법으로서 정성적인 기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시험 문제에 정성적인 방법들 쭈르륵 1번, 2번, 3번, 4번에 저 선형계획법을 띡 하고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어내실 거예요. 내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를 공부했기 때문에 정성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잖아요. 델파이법 이런 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의구심이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수요 예측 방법은 그렇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렇게 여러분 수요 예측 방법에는 정성적, 정량적인 방법 그리고 산업공학적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수학적 기법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인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를 한 번 해봤고요. 신규 유형 문제로 사실 출제를 하고자 언급을 살짝 한 것이지 않을까 약간 미래지향적인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측 방법이다. 정성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혹은 정량적인 기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놓고 마지막 이렇게 선형 계획법 같은 것들을 하나 주면 여러분 그렇게 출제 유형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못 푸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 분명히 낯설긴 하지만 답은 제대로 체크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대인적인 압박감을 주면서 압박감이 많은 작업 환경 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그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에 여러분 이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했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면접 잘 안 한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면접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죠?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얘기했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얼마나 그 강도를 견딜 수 있는지 인내심 같은 것들을 테스트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인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조절 능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면접의 바로 스트레스 면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잘 나오는 게 뭐 있어요? 패널 면접 참 잘 나오잖아요. 뭐 여기에 지금 사지선다형의 패널 면접은 없지만 여러분 뭐 집단 면접? 음 그렇죠. 뭐 하나의 주제를 주고 뭐 해라. 자유토론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면접도 있지만 패널 면접은 정말 다수의 면접자가 여러분 어떻다고요? 한 명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말이 그냥 이런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매번 여러분 꾸며주는 말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편이 나왔을 때 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주되게 잘 나오는 문제를 하나 꼬집어 놓는다면 패널 면접을 상기시켜 주셔야겠죠. 그렇죠? 출제가 참 많이 되는 빈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별표 쳐드렸던 거 있단 말이에요. 유난히 잘 나오는 친구들 있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노란 색깔 펜으로 체크해 놓거나 빨간 펜으로 체크해 놓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친구들을 한번 더 눈에 담아놓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야겠어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배치함으로써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증대시키는 인적 자원의 관리에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배치의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기 보세요. 이렇게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그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하여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또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재적소는 들어가야 되지만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배치를 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능력주의, 실력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발휘할 수 있도록 옳게 평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야 업적이 제대로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우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해 줄 거예요. 자, 뭐 간혹 가다가 균형주의 나오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균형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특정 부서에 어떤 한 특정 부문에 인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 상기시켜 줄 거고요. 이제 육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준다? 우리가 다양하게 직무 배치해 줌으로써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런 말편으로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어, 이렇게 소모만 시키지 말고 그렇죠? 소모만 시키지 말고 성장가치 함께 고려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육성주의를 언급했었죠. 적재수는 얘기 안 해도 아마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자, 고과자가 전반적으로 피고과자를 가혹하게 이렇게 가혹하게 그렇죠, 벌써 입에서 확 나와버릴 뻔했어요. 가혹하게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수가 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 결과가 분포되어서 평균 이하로 편중이 되고 있어요. 가혹화 현상이라고 하죠. 같은 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엄격화 경향이라고 얘기하죠. 가혹화 경향, 같은 말 엄격화 경향 이렇게 동일한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어떤 식의 문제 처리가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엄격화 경향, 그렇죠? 네, 가혹화 경향.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화 경향. 다 중간으로 점수 매겨놓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관대화. 관대화 경향도 있잖아요. 후하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관대화, 가혹화, 중심화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강제할당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문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요. 인사국과 오류에는 중심화 경향, 엄격화 경향, 그렇죠? 관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죠?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 1번. 강제할당법.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면 정말 나이스죠. 왜 그렇다? 이렇게 이런 친구도 나오지만 이 얘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친구가 바로 그러한 유형, 그렇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공부해줘야 1타입이죠, 그렇죠?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커크패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가 4단계, 그렇죠? 평가래요. 교육훈련 4단계. 왜냐하면 맨 끝에 평가평가가 붙거든요. 뭐가 있어요? 반응평가, 학습평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다음 또 뭐 있어요? 행동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평가기준 4단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적합한 단계는 주로 여러분 포인트 여기서 끝났네요. 그렇죠?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맨 마지막에 아는 거? 결과평가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반응평가라고 하면 프로그램 끝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평가해보는 것을 우리가 반응평가라고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공부했던 거 기억을 해주실 것 같고요. 학습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학습을 받기 전, 후 이것들을 뭐 해보겠다? 평가를 해보겠다. 비교검사 해보겠다. 이런 말표원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동평가요? 키포인트요. 교육훈련의 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뒷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꼬집었던 그런 키워드가 연관이 쫙쫙쫙 돼주면 베스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때야 된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수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12번.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뭐라고 하는가. 더불어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더 발전된 형태다. 이런 얘기를 막 선생님이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리더십의 종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공부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거래 리더십. 뭐 해줄래? 나 이런 거 해주면 너 어떻게 해줄 건데?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리더십. 그다음에 셀프 리더십. 나만이? 셀프 리더십은 자기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 내에서, 조직 내에서 리더만이 조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편 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이끌어간다. 이런 말편이 뭐가 들어가요? 셀프 리더십의 키워드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생각이 나면 좋은데 안 나는 경우가 더욱더 많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와 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포인트 드리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이 문제 어때요? 저는 이 문제에 힘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기지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하고 물어요.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여러분 출근 선적에 따라서 정근수당 같은 것들은 이렇게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런 경우로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 아니한 경우로 이렇게 쩜박이에서 선생님이 열거해 놨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1개월을 초과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그렇죠? 네. 이게 이 친구도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타 직원보다 큰 지책.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직책수당은요. 여러분 어때요? 직책수당은 기준의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우리 이거. 뭘요? 이 정기지급의 원칙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 열거된 것 중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포함되지 않아서 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직책수당은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그 기준의 임금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의 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기지급의 원칙을 적용을 하겠죠.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눈치를 채서 답을 3번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정석대로 공부하셨다라면 우리 정기지급의 원칙에 이것들은 적용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열거했던 내용들을 기억이 나셨을까요? 그렇게 기억이 세밀하게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힘줬다. 여기는 힘준문제다.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다 파고들면서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2급자들이니까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길을 주어라. 다음번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열거됐던 사유 중에 하나들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입니다. 13번은 정말 야심차게 문제를 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의 일정기간 기업의 일정기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 즉, 기업 전체의 평균임금으로 사회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생계비, 그 다음에 또 뭐요?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임금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친구는 정말 잘 나와요. 누구랑 쌍도마 차냐? 자, 이렇게 카페테리아식의 복리후생비와 이 홀리스틱, 이 두 가지는 정말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요.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서 여러분은 고민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포인트 여기에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근로자를 전인간적으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균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의 제도입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여러분 쓰는 단어예요. 키워드적으로 언급이 매번 되는 게 전인간적인, 그렇죠. 전인간적인,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그렇죠? 이런 마음 표현이 매번 언급이 돼요. 카페테리아식은 혼돈하지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전인간적인, 전인적,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심리적 이런 말편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홀리스틱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고요. 카페테리아식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맨날. 카페에 가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타르트도 있고, 그렇죠? 샌드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꿀에 놓은 것처럼, 복지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끔,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교육, 여행,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의 복리후생들을 열거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것이 뭐로 뭡니까?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친구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다? 홀리스틱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16번. 자, 이 문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제외자예요. 대상의 제외자. 대상자를 공부하셨다면 제외자는 더욱더 쉽게. 사실은 대상자를 남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요. 제외자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시간에서도 제외자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네, 대상자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라는 그런 식의 문제 처리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또는 및 근로자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과 2번은 가입되었죠. 대상자죠? 네, 자, 노력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정, 여러분 특수 직종의 근로자. 이 사람이 바로 제외자가 될 것이고요. 자, 4번.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데 여러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선생님, 이런 게 뭐죠? 이런 사회...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용자, 근로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런 국민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역가입자다.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지역가입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업장에 소속된 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이 개인이 가입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지역가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길고 조금 더 어렵게 들리는 거죠. 그쵸? 네, 누군가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에 속했다라고 하면 여기, 그쵸? 네, 사용자, 사용자, 기업주의라고 한다면 여기 사용자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든요. 그쵸?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2배, 4근, 0기 자, 2배, 4근, 0기까지 합산해서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런 친구, 종합과세한다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한다라는 건 따로 따로 터뜨려서, 그쵸?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분류과세하는 건 퇴직이나, 그쵸? 양도소득이 이 대표적인, 그렇죠. 네, 이런 말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엇으로? 분류과세한다라는 거. 왜요? 여러분, 퇴직은 한 번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받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근속함으로써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받게 되는 나의 퇴직소득인데 1년에 이만큼 벌었네, 합산해서 과세하겠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쵸? 같은 맥락으로 양도소득도 그렇죠. 10년 동안 없는 땅, 없는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팔았어요. 차익이 났어요. 그게 이번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적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과세. 그쵸? 분류과세는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킨다. 이런 말편이 붙어요. 그쵸?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킨다. 분류과세. 이렇게 매칭을 해줄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노동자가 여러분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네,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공부를 안 했어도 마쳤을 것 같거든요. 왜냐? 일하는 시간,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한대요. 그래서 노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근무제도를 뭐라고 하는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거. 원격 근무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 공부, 이거는 정말 공부를 덜 했어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얘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선택적인 거예요. 근무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편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시간과 때를, 여러분 시간과 때래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한다라고 말편에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더 맞다, 원격 근무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가 없어요. 19번 문제가 삭제가 됐는데요. 사실은 19번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아니구나. 뭐에 대한 문제였죠? 제가 적어온다는 걸 다른 걸로 적어왔나 봐요. 자, 우리가 교섭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교섭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 공부를 해주세요. 어떤 거요? 뭐 교섭들이 많았잖아요. 공동조합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대각선 교섭이 있었죠. 이런 거. 통일교섭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친구들을 조금 공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교섭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보기의 설명 중 노사협의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묶인 것을 골라주세요.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전체 근로자가 상시 30일 이상. 자,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노사협의제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로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자,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개선된 판매, 생산의 판매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스켈론 플랜이라고 하죠. 자, 근로자의 여러분 근로자 노동조합 대표가 정보 제공, 의사교환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을 누가 한다? 경영자가 하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노사협의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의 최고 결정기간에 직접 참가하여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또 노사 공동 결정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몇 번이에요? 기업과 디귿. 그렇죠? 답은 기업과 디귿이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뭐 기출문제 다운로드, 물론 가능하고요. DB도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실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플러스,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론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실무. 요즘은 실무를 시간 안에 못 끝내셔서 뭐 다 못 풀고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엉덩이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조금 더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요소요소가 있겠죠. 그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여 학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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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